이게 족짓는 사람 마주 그래? 이건 로즈옥을 먹으면 온 흰색이거든요 에너미! 에너미! 조금만 옆이었음 뼈에서 한 번 못 봤어 오우, 수명이 된다 프레임 마일 것 같아 오, 정말 이런 빵빵이 안 되네 가는 길에 한 바퀴 도는 거 가능? 한 바퀴 돌려봐 어딜요? 응? 아니, 놀라고 어, 다시야 스탑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다리 쪽에 다시야 있어 아, 저 여기, 여기 다시야 있는 초록피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잃으면 내 연락을 물어 W에서 떼지마 W 떼지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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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소마 나올 때까지 달려 안 돼, 버기 버려 올리 적 소마만 취급한다 무게를 으로 흔들어 무게를 으로 흔들어 윽 드라운 난 여기 터러지 난 여기 터러지 넌 사격장갑 낙차 계산은 어떻게 왔냐고요? 낙차 계산은 어떻게 왔냐고요? 근데 낙차 계산은 그냥 많이 해봐야 알아요 정확하게 계산된 수치로 나와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실험을 해서 따라와 근데 그거는 쓸모가 없는 게 뭐냐면 어 정작 게임할 때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게임할 때 그 점을 찍어두고 뭐 몇 미터는 이렇게 써야 되고 몇 미터는 이렇게 써야 되고 몇 미터는 이렇게 써야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쓸 건 아니잖아요 하나 더 얘기해줘 엠포나 실험을 해서 쓸모 있는 정보가 있고 쓸모가 없는 정보가 있는데 실용적으로 쓸모가 없는 정보는 대답할 가치가 있는 걸 물어봐 가치가 있죠 더블 미닐사 든다 어 M16이다 M16이라도 이제 그니까 거리별로 뭐 총 소리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하면 어 그냥 저기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어 이 정도 소리면 몇 미터에 무슨 총 소리구나 해가지고 얘가 무슨 총을 들고 있고 몇 미터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제 총을 몇 미터에 뭐 에임을 어떻게 해서 쏘는 거는 어 할용을 못하잖아요 어 할용을 실제 게임을 할 때 어 옮기셨네 옮기셨네 근데 이 마을에 왜 두 명 밖에 없어 어디가 외곽 털고 있어 두 명 한 바지 들어가면 부족할 것 같아서 아 이게 잔소 너 이름 랄냐 붙잡아야 할 듯이 마 내가 진 생각과 아 불안한 눈빛과 누가 저분 좀 말려봐요. 벤 할게요. 벤. 이거 제 방인데요, 님? 아. 벤 할게요. 죄송합니다. 앵글 손잡이도 있고. 중요한 파츠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아, 청아에 아주 좋아. 또 미군들이. 청아. 차 있는 사람, 저 인간 태어로 갔다 오세요. 차이니스 있어요, 차이니스. 차이니스, 차이니스. 죄송합니다, 저는 차이니스 말지 않습니다. 차이니스?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파이핑에 군용초끼 먹으세요. 오케이, 먹으러 갑니다. 아무도 태어로 안가는데, 내가 갔다 옴. 제가 다녀옴. 내가 눈쟁이님 친구 만들어줘야겠다. 눈쟁이님 친구 없다. 아무도 태어로 안가, 어떡해. 눈쟁이님 평소에 어떻게 사람이랑 만난 거야. 블루님만 만나고 살았죠. 여기가 군용초끼가 있다는 게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블루님이 태어났잖아요. 한번도 호텔 이사가기 전에. 저 이사학장이거든요. 저기 건물도 있었나? 주시가야 스마일 타고 가셨습니까? 어, 저기에 건물이 생겼구나. 어디, 어디? 애니방향. 저기 돌지대에 있는. 저기에 초소하고 공장이 두 개 생겼네. 거기 생겼어. 파츠 있으심 손님. 무슨 뭐 필요함? 다 필요함. 오, AK하고 AK. 7탄 150발 있음. 왜 족토마 도둑맞아. 7탄 150발 뜻이었군. 저건 버기. 버기 타고 운마 없어. 혹시 성당 털었어요? 버기 진짜 개 지끌어. 오토바이 빨리 타고 더 두고 있다보이세요. 왜 버기 처리는 이렇게 찰지게 안 만든 거였어? 혹시 기름 있음? 여기 내립시다 그냥. 없음 없음. 저 기름 좀 챙겨서 가. 저기 다 셔있다. 기름 어딨어요? 성당해요. 조금은 맞는다. 난 막기 싫어. 난 막기 싫다고. 난 풀피를 유지해. 여기서 지나가는 애들 통달을 하는 겁니다. 이 버기 시동적 꺼라구요. 이거 꺼져있는데? 꺼져있잖아요. 내가 꺼잖아. 이게.. 족토나 사람마다는.. 네? 이거는 로족을 먹으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긴 겁니다. 에너미! 에너미! 아! 어디 어디.. 오.. 조금만 옆에 왔어. 큰일 날.. 하필 허위에서 한번 못 봤어. 아 시동 좀 끄세요. 아.. 오오오오. 불의 정령. 불의 정령. 저 보임? 저 정령 하나 들고 다니. 오오오. 요 앞에 정령. 오오오. 불의 정령. 불의 정령. 보임? 이런 거 하나 쓸 수.. 할 수 있음? 여기 여기 어거. 또.. 불의 정령 보임? 음.. 어디요? 아 없으신데? 여러분 없는가 보네? 저 전엔 보임. 여기 불의 정령. 어디 어디? 오오오. 내 머리에 불의 정령. 너무 하나 보임? 음.. 착한 사람도 얘만 보임. 다음 위치. 에바 세바. 그래서 저희 어딜 갈 거임. 우리? 로조그를 너무 엑스 바나나를 잡아서 카구파를 얻는 것. 어! 저.. 저.. 다시아 들고 와요. 다시아. 여긴 아닌 것 같지? 어! 큰일났다. 뭐함? 아 오토바이 가지마.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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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상자 개많은 여러분 여기서 유혈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지금도 벌어지는거 같은데? 뭐 소리 안들려요? 저기 넘어서 싸우네요 애들 아파트쪽에서 아니구나? 여기 여기 파란피 파란피 쓸데없는 핑 좀 지워봐야 알수되 딜리트를 생활합시다 여러분 언덕인가? 로족안에도 있어요 언덕보다 좀더 넘어와 그러면 저기 쟤들이 어디 쏘는거냐? 계속 쳐맞고만 있는거야? 가까워진다 언덕 아래인가? 로족안에서도 근데 아까 카구팔 소리 들림 오 스크소리 엄청 가깝다 오 바로 앞이다 바로 기절당해버렸다 거기다 거기다 바로 앞이다 진짜 여기 스크스 소리야? 스크스 소리입니다 어 어디랑 싸우고 있는데? 오 보인다 여기 여기랑 싸우는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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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달린다 W 아 미친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세번 튕겼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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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 아파트 말고 240 그 SW 나무에도 한명있음 저기 멀리도 한명 멀리 한대 저 배율이 없음 개피 배율있는 분 없나요? 와 이게 안맞아? 쟤 개피 아 왜 저게 안죽어? 딴 데서 쏜다 있겠뇨 어디서 쏜거지? SSSS 말하고 그 능선 사이 능선 두개 있는거 사이 윤재님 그걸 못맞추시면 어떡함? 저 세대맞춤 차서있다 차서있다 근데 로저기 있다 하지 않았어요? 예 로저기 더 컵발 어딨냐? 아니 좀 빨리 좀 뒤져라 능선 두개 있는거 키여 아 그래요? 얘들이 능선 두개 있네요 같은 파티네요 제가 눕힌 애가 능선 두개 있네 죽으니까 같이 죽었어 그냥 아 8배율 4배율 개꿀 창고 세대 아이템 좀 남가주소 4대 4대 아 엎드렸어 4대 맞췄는데 창고 돌쪽에 4대인데 지금 회복할 때 4대 카우팔 가깝다 저 마을이 마을 카우팔 집에 쏘는데 집안에 집안에 있음 집안에도 있음 카우팔 카우팔 한 대 집안에도 한 대 있다 저 뛸게요 이제 두팀인가 보구만 창고 안에도 있는거 같아 와 여기 상자 개많음 여기가 아까 두 명 죽었던 애들인가본 예아 거기입니다 대울이 없음 아 여기 카우팔 아니니 부스스 창고 좀 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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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씁 창고 안 스탑 탈ин 8벨 너 10분 싸워 딸 진입합니다 여러분 참고 안에 8배로 늦을 십분 먹었음 먹었음 진입합니다 여러분 참고하네 그리고 카구팔 240 오른쪽 마을이 오른쪽부터 정리할거 집안에 집안 1층 집안 1층 2층집 정면 진입 공장 진입합니다 효과 호차선 오케 창고 주님 집에서 에뛰 안에 사우드 집쪽에 집에 집에 좀 나아 카구팔 씁니다 집에 다가패 하나 더 나이스 끝? 아니 카구팔이 있음 200시 200시 카구팔 누워있다 어이 예 막타 아아이 막타 8배율 있는 애 없냐? 8배율? 8배율 드림 제가 여기 있음 감사 감사 여기에 드림크 좀 드실 분? 3렙 가방 없어요? 아직 지금? 시체에 여러 허도 많아가지고 다들 몇 키랑? 나 키면 몇 개 못했는데 저도 못하고 없어 저요? 제가 더미건으로 다 잡았는데 또 2키 차온다 차온다 D W N N 간다 그냥 오른쪽으로 간다 때리죠 안갔는데 때리죠 학교 쪽으로 간다 가야된다 이거 그냥 간다 불차있음 저기 간다 카구팔 못 꼬아야지 수나 소음기 세웠어 세웠어 한대 헤드 한대 수나 소음기 필요하신 분 카우구팔이 수나 소음기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공장 안에 중간에 센터에 있네 진짜 드링크 필요하시면 말하십시오 카우구팔 카우구팔 점사워탄 점사워탄은 누가 들고다니 요즘 아 점사워탄 좀 카우구팔 이동빨이라고 하신 거잉? 갑시다 카우구팔 벼를 세우는 것 천사 milli 약간 카우구팔 싱싱싱오 trails 타 visão 카우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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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능선 올라가서 능선 위에 잡죠? 75 아 이스트 방향도 보급 하나 떨어졌어요 보급 두개 떨어짐 능선 위에 먹죠 보급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능선 위에 총소리 차 차 소리 뒤에서 계속 들린다 버기 계속 들린다 능선 반대편 능선 반대편 190 오른쪽으로 돕시다 버기 소리 들렸던 능선 클리어하고 가죠 그럽시다 자기장 안에 있나? 버기 여깄다 버기는 체크해 여깄다 버기 있다 적도 있다 SE SE 한명 사망 저희 어디로 돌까요? 다시 뒤로 돌아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파밍하고 파밍하고 여기 언덕 여기 지금 저 가는 언덕 잡고 집 쪽 살짝 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면 될거 같아 타설이 오토바이 뒤에 들어온다 자기장 킬 오 나이스 집안에 없는듯 꿀맛 꿀맛 엘에도 간거 같은데 이동한거 같아 응 줍시다 줍시다 짠 좀 크게 돌지말고 그냥 쭉 들어가보죠 어차피 우리 클리어하면서 올라왔으니까 뒤쪽 따라오는 애들은 이쪽 가면 보일거에요 소음기 소리 전소리 이스틸 이스틸 가깝다 싸운다 싸운다 가자 저도 붙으러가죠 어 아래에 도 이 방이야 오 엔켓 14 여기 바로 앞이다 어 바이저 쏘진다 저기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330 340 한명 기절 340 340 클리어 이스트 보죠 하나 사망 이스트 두 병 있었음 그리고 이스트 말고 애니 방향에도 있고 저 밑에 애니 후니 앞에 앞나무 버킷 체크 다운 아 나 양념 말하고 다 못 먹었다 얘 바로 사망인데 근데 얘 말고 이스트 방향 다 죽은거임 아마도요 얘가 보고 먹었네요 이스트 그에 사망하긴 했어 삼뚝 먹어야겠다 얘들 둘 다 삼뚝 들고 있었음 삼뚝 내가 똑같은데 하나 여기 8배우라고 다 있어 그리고 이쪽에 있었는데 NW M24 총소리 났었는데 M24 드실 뻔? M24 저요 이스트에 M24 있어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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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소음기 와 진짜 개아파 개아파 죽겠다 아래쪽에 아래쪽 소음기 소리 오랫동안 볼게요 저 M24 못 먹었어 여섯명 B좀 채울게요 AWM 맸다 맸다 소음기 누구임? 저 아님 안사님 쪽에서 소리나 음 안사님 쪽 아래랑 저 그냥 요기트에 M 방향 M 방향 NW 방향 내 바라빼 와아 떠빼 야이 능성 밑에 한파티에요 한파티 걔 NK14 잡음 총기 다 잡음 아 다 맞나? 다 잡은거 맞나? 네 바로 삼아 아니 괜찮아 괴살림 어모 좀 아하 아 그러지 않나 뭐지 어 NK14 있었음 아 미니14 있었음 떡배 당했네 떡배 당했어 떡배 당해버렸어 아래쪽 사운드였어 엣답 엣답 아래쪽 사운드였어 걔가 미니14고 엣답 쓴거 같은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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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30 NNNNNNNNNNNNN 여기 어디에 개쌤 하나 개피 여기 피하나 더 제 30 하나 개피 뭐야 330에서 345 사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인다 라스트 330 김블루님 이리 사진다 깸님 삼소 살린다고? 누구를 정리 아니에요? 정리였음? 정리였음? 빠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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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앤아 너무 이상하게 죽었어 떡배 당했네 셀 아우 technical